오 오 아 아 진짜 야 너 대통령 맞아? 운동! 최순 씨 구속, 박근혜 하얀. 최순실 구속!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하더라도 검찰 측에서 대충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최순실에게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벌어주고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. 더군다나 사건을 제대로 밝히려고 했으면 우병문을 비롯한 목걸이 3인방을 하루 잡아다가 구속을 지켜야 합니다.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대충 봐주게 하는 정황이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검찰부터 제대로 시사를 똑바로 하라 그런 지지로 개똥을 가지고 왔습니다. 검찰 새끼들 얼굴에 다 쳐먹어라! 다 쳐먹어라 이 검찰 새끼들아! 신호 검찰 해치하라! 검찰부터 뜻을 똑바로 하라! 신호 검찰 해치하라! 신호 검찰 해치하라! 신호 검찰은 당장 해치하라! 신호 검찰은 당장 해치하라! 이 몰라! 이거 이렇게 잘해 봐주세요! 그냥 당장 해치하라! usted! 몸에 신호 검찰은 알죠!? 나 알hell! 어! 뭘 잘해? 미차니 추워하는 거 같은데요? 시선 턱시티 도대체 잘하라고요? 고장 이사 이 사람을 똑바로 하라! 시민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짓을 해요? 지금 3시간동안 버스 타고 와가지고 지역에서 3시간동안 버스 타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너무하네요? 다 빠진 자고 이 새끼들 다 청와대 묵고있어요 저분 다 무속을 시켜 빨리 무속해서 조사해야지 이 새끼들 왜 거짓말치므로 부르면서 지금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지치 마세요 빨리 안 나가 아 이씨 아 생명이야